CCTV를 통해서 동선을 아무리 따져봐도 혹시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술을 확실히 그게 술을 마시는 게 맞는지도 증명이 돼야 하고요. 이게 수치로 딱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몇 잔을 마셨는지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역산을 해서 혈주와 알코올 농도를 추산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혈주와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 단계에서는 아니면 법원 단계에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김호중 씨가 사고 미조치라고 입건돼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도주차량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이 사안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음주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다 물거품이 돼요. 이게 뺑소니 소위 뺑소니가 되게 되면 김호중 씨 측에서 음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음주했다면 그 음주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죄가 엎어지고 덮어지고 한 이런 과정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도 확보하셨습니다. 레모리 카드 관련된 거 확인하셨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운전. 이 여파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과연 음주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왜 했는가. 그리고 블랙박스의 그 칩. 이건 어디 갔는가. 누가 뺐는가. 이런 거예요. 이 사안 다루기에 지금 윤기찬 변호사 남아 계시고요. 그리고 이경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방금 영상 뒷부분에 나왔어요. 김호중 씨가 변호인 손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조남관 변호사입니다. 조남관 변호사는요. 일단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단 누군지부터 보겠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사장검사. 고위직이에요. 고위직이고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여러 가지 그때 추진 갈등 직무정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았어요. 검찰에 굉장히 높은 고위직까지 오시고 은퇴를 하신 분이죠. 변호사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앞장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조남관 변호사가 이런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어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건, 변론하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변호인으로서 법률상 억울한 점이 있는지 잘 챙겨보고 변론을 했다. 이런 입장을 좀 냈는데. 이거는요. 윤기찬 변호사. 검찰 거의 최고위직이에요, 지금요. 그 출신인데. 이 출신을 지금 김호중 씨가 변호사라고 선임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변호사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의뢰인의 자유겠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총장 대행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금 수사 단계잖아요. 이제 조사를 막 하고 있는 단계. 통상 보면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곤 합니다. 경찰 경력이. 그렇죠. 그런데 검찰 거물급 변호사 선임했다라고. 단순히 그냥 무슨 검사 출신이 아니라 아주 거물. 그러니까 굉장한 고위직 출신 검사 출신을. 그렇죠. 그렇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은 불리하다고 본 것 같고요. 법률 적용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검찰로 송치가 되게 되면 또는 검찰 송치 전에 법률 적용, 전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정치하게 다뤄보겠다. 이런 취지가 엿보여요. 예를 들면 사고 위조치라고 입건되어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도주차량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안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음주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다 물거품이 돼요. 이게 뺑소니 소위 뺑소니가 되게 되면 김호중 씨 측에서 음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음주했다면 그 음주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죄가 엎어지고 덮어지고 한 이런 과정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령 적용상의 문제가 가장 큰 당면 과제가 됐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법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뭔가 변론을 준비해야 되는 사항을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 문제가 지금은 관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리의 밝은 또는 검찰과의 여러 가지 일을 잘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그런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고위직,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통상 수입료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왜냐하면 김호중 씨 소속사하고의 또 조 변호사하고의 관계,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는 약정 조건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는 저희가 성공 부수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물론 무효가 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주면 받으면 되지만 법원에 청구해서 이걸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착수금이 많아지겠죠. 아, 시작할 때. 네, 그렇죠. 착수금이 많아지는 구조가 될 테고 착수금은 일반적인 사건, 물론 김호중 씨라는 분이 또는 그 소속사가 이번 사건을 입게 될 타격을 감안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닐까. 그게 얼마입니까? 아니,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조 변호사 한번 모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통상, 그럼 윤기찬 변호사가 만약에 저런 사건 맡으신 것보다는 훨씬 많다? 그럼요. 몇 배는 많다? 저한테 저런 사건 오지도 않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로 추정이 돼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 드리죠. 술도 있고 한데 스타도 혹시 여기에 제공이 되나요? 저희는 원래 없죠. 뭐 사다 달라고 주시면 사다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사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자, 화연 좀 보겠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보죠. 지금 보면 사건 전후 김호중 씨 행적 이런데 지난 9일 밤이죠. 어떤 주점에서 자택으로 갔는데 그때 대리기사를 불러갔어요. 그리고 50분 뒤에 자택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차를 몰고 직접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지금 어떤 다른 술집으로 가려다 그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사고 발생 5분 뒤에 사고 현장 200m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모습. 이런 거예요. 내용인 변호사. 조금 의아한 거는요. 지금 나오는 게 술 안 마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 나오는 설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술잔에 입만 댔고 음료수만 마셨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술잔에 입만 댔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리운전은 왜 했을까요? 소속사에서 밝힌 입장을 보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김호중 씨 상태가 많이 피곤했다. 어쨌든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인사차 오기는 했는데 많이 피곤했고. 그래서 이 술집에서도 피곤한 사람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피곤해서 대리운전을 들었다. 그런데 피곤해서 갔다고 했는데 50분 뒤에 또 다른 술자리를 가기 위해서. 다른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해명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유영균 변호사. 지금 김호중 씨 측 소속사 측에서 입장 내놓은 걸 보면 일단 운전자 바꿔치기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한 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면상 뺑소니는 맞잖아요. 지금 보면 그냥 운전하고 좋지 않고 가버렸으니까. 이거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만큼 강하게 분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결국 음주운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혈중알코올 수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됐을 때를 음주운전으로 봐서 처벌을 하는데.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아무리 지금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볼 때 저런 지금 동선이면 술을 안 마시고는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음주운전 제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형사처벌할 때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 전제가 됐을 때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지금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CCTV를 통해서 동선을 아무리 이렇게 따져봐도 혹시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술을 확실히 그게 술을 마시는 게 맞는지도 이제 증명이 돼야 되고요. 이게 수치로 딱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몇 잔을 마셨는지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이제 역산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 단계에서는 아니면 법원 단계에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김호중 씨가 경찰서를 찾은 거는 저 사고가 난 지 한 17시간 정도 지난 뒤에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고 지금도 아니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어떤 정황상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것 같지만 수치가 안 나와서 뭐 아무 문제가 안 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이전에도 이제 이런 사례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이제 뭔가 자기가 음주를 했다라는 게 적발이 될 것 같으면 뭔가 메모리칩 블랙박스의 메모리칩 같은 것도 이제 제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고 꼬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소속사 대표가 얼마 전에 자세한 본인 어떤 상황에 대한 해명 입장을 냈는데 그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에게 자기 본인이 직접 허위로 가서 자수하도록 하게 했다. 본인이 시켰다. 그 얘기를 꺼냈는데 이 소속사 대표가 김호중 씨의 무슨 4천여개 그러니까 인척인 거예요. 그런데 인척은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뭘 도와주거나 그래도. 이게 증거인멸죄 아니면 범인도피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친족 간에는 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친족 간에는 어쨌든 이제 처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친족이었기 때문에 숨겨줄 수밖에 없었다. 증거를 뭐 이렇게 은닉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은 좀 참작해서 처벌의 수위를 좀. 도와주더라도 은닉이나 아니면 도피 이런 걸 도와주더라도 인척의 경우는 처벌이 안 되는 대상입니까? 맞습니다. 책임을 없다라고 봐서 처벌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혈족이나 어쨌든 사촌 이내의 인척이나 배우자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가서 자수를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육촌. 육촌이었던 지금 누나의 전남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촌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친족 간의 특례에 적용 대상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촌 형이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가서 직접 허위로 자수를 하고 이렇게 범인을 도피시켰을 때 이런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지. 제3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또 교사범으로는 또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지금 이 소속사 대표가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안이 여러 가지 또 파생을 하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 팬클럽이 김호중 씨를 위해서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데 지금 그 기부금을 받은 어떤 구호단체 측이 이거 받기 곤란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무리가 일으키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못 받고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반환 처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공연을 계속 하는 게 적합한 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반환 처리했죠. 이렇게 반환 처리하시는 분이 두 pada host, New York Mile